가족 가족 가족은 부모와 자식들을 포함한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키워준다. 아버지 아버지는 나와 숙제를 함께 해준다.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아버지 성랑 보호 된장 형제 형제는 남동생이나 여동생입니다. 할아버지 및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명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맛있는 쿠키를 요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어머니 리사는 아빠의 자매입니다.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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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는 엄마의 형입니다. 삼촌 사촌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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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귀여운 포만입니다. Mani est adorables joueurs. 조카. Renouveau. 내 조카는 활발하고 재미있습니다. Mon oeuvre est énergique et amusant. Bébé. 아기가 날개치고 소리쳐. Le bébé rie et gazouille. Aïdl. Enfant. 아이들은 놀고 배우고 싶다. Les enfants aime jouer et apprendre. 유아. 유아. Tout petit. 유아는 걸음을 배우고 말한다. Un tout petit apprend à marcher et à parler. 2. Un tout petit apprend à l'adoption. 사랑 사랑 사랑은 우리를 엮는 끈이다. 아나 주기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사랑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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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합니다. limen 일회적 이 이야기는 우리와 보겠습니다. 아침에 determine 우리의 삶을 지켜봅시다.